일단 좀 TV 좀 보다가 저 그냥 쉬고 싶어 뭐야 야 이거 뭐야 예성이야? 뭐야 뭐야 얘가 문제네 얘 진짜 문제다 얘 진짜 남의 집에 아니 별일도 안 들고 그냥 들어왔어 아 진짜로? 어떻게 들어와? 먼저 열려있던데? 아 왜냐면 성화봉송 하다가 집을 내가 잘못 들어왔어 근데 예수가 왔어 이봐 진짜 항상 가는 길을 깜빡하고 진짜로 들어와 흰산에서 뛰어왔던 거야 불 꺼졌어 아 이동에 진짜 어지럽혀 근데 아 망했다 망했다 진짜 와장창 엉망친창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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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아 아 아 아 준비를 했을 거야. 이거 진짜 가져와도 되는 거야? 어. 이거 하나씩 주는 거야? 어. 멋있다, 굉장히. 야, 네 혈목을 어떻게 놨어? 먹어. 아니, 너 주면 내주시고. 아니, 약간. 조용히 하시는 거. 저거 봐, 저런 마인드가 잘못된 거. 초인종을 눌러야 될 거 같아. 바지 좀 먹을게. 야, 덥겠다. 어, 야, 야, 지금 왜 이렇게 더워? 네가 그렇게 입고 있어도 덥지. 그냥 내가 사준 거네. 응. 봐라. 다 얘기했어, 혼자? 응? 뭐지? 아니, 다 얘기했어. 야. 어? 설마 짐 사온 거 그거야? 야, 일산에서 오다가 너 떡볶이 먹고 싶어하는 거 같아서 내가 아차산 들려서. 아차산 떡볶이 진짜 맛있잖아. 어, 야. 야, 어. 와, 이런 거구나. 그걸 열면 내 얼굴이 나오네, 이건. 뭐라고? 어? 그치? 어, 신기하다 이거. 야, 요즘 연예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야. 너 셀럽이야? 셀럽들 이렇게 하는 거야. 예성이 형이 오늘 셀럽인 척 하려고 오늘 약간 그 무슨 브랜드 행사 있는데 막 그런 게 셀럽이 아니라 이런 게 셀럽. 예성이 형 신경 많이 쓰더라고.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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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게 셀럽이 아니라 이런 게 셀럽인 거야. 그래서 이거는 때려도 정당방이야. 이런 거면. 저! 어, 그만하자. 물리 안 되는 거 같아. 아, 맛있겠다. 야, 그래. 병원에서 뭘 해? 셀럽들 많이 받았대. 왜 또. 야, 부부 같아. 무슨 일이야. 무슨 일이야. 진짜 리얼로 떼지 말고. 아, 어머따. 야, 푹 쉬어 오늘. 무리하지 말고. 그럼 오지 말았어야지. 무슨 말이야. 떡볶이를 내가 사가지고 왔는데. 쉽게. 아니야. 내가 오늘 청소해줄게. 청소는 제가 다 했어. 누군데? 우리. 정보. 정보. 야, 분명히 집이 진짜 깨끗했거든? 진짜 너 오기면서 이렇게 됐어. 어디가? 똑같은 거 같은데? 성화는 저기. 그럼 너한테 다음 주자 너야. 이거 네가 이렇게 풀어있잖아. 어쩜 네가 풀 거야 내가 풀어놓은 거지. 너 가슴 아프다 왜. 이거 봐. 이거 왜 문제 있어. 저거 너무 어지러워. 야, 뱀이냐? 내가 이거 하고 있었으면 저 정도는 벌렸어야지. 옆에서. 저거. 저거.